아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며 아 버닝월드가 새로 또 나왔잖아요 아 이번에 제가 버닝서버가 나오면 원래 하려고 그랬었는데 안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게 자측이 최초 저번에 있었던 건데 저번에는 1.5배 경험치 증가하고 매횝 3배 공마 뭐 이런 버프가 있었는데 아 이번에 버프를 보시면 알겠지만 경험치 똑같이 있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키포인 메소 3배가 사라져가지고 그때는 메소벌라고 봤었는데 그래서 닉네임도 메소벌이 멈췄죠 어쨌든 똑같이 주는 건데 메소 3배를 주지 않아서 결론은 버닝서버를 하지 않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메소 3배가 날라갔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굳이 제가 버닝서버 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반 데미지에 보공이 이렇게 크악 이런 거야 저는 유니온 8000이니까 그렇고 실질적으로 처음 하는 사람도 가기 좀 꺼려지죠 배지 같은 건 웬투스 배지라 보장셋이라든지 현재 카루타 이건 준다고 하겠지만 지금 경매장이 100만원 200만원 노작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에서 막상 가게 되면은 보스 놀이도 해봤자 나중에 나올 때는 그 값을 못 받으니까 어쨌든 그렇다는 것입니다 영상 마치도록 하지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